이 장면은.. 이 장면은, 이 장면은, 이 장면은... 그게 맞아? 너의 decision이 맞아 그게? 어? 난 반대라니까? 그래 그 판단 좋았어 여기서 이런 판단을 내려야지 이런 딱 처방을 내렸어야지 이런 미묘한 차이가 and를 가고 안 가고 중요하다니까? 그치? 컨트롤 중요한 의사는 내꺼 공부 열심히 하네 이제 안과 붙어가지고 형한테 형 이런거 해주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거 임상실험 하려고 그러잖아 임상실험이라뇨 안과 검사 뭐 보여줄래? 다 할걸? 어 이거 안 보여 한 6시간 정도 나 근데 옛날에 그런적 있는데 아니 눈 감지말고 눈 감고 안보인다고 그래 살려주세요 예비 1년차 안과가 저를 임상실험 하려고 합니다 제 눈을 보겠대요 안녕하세요 이거 걸릴거에요 응 응 지금 위에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는것도 다 찍어놔야 돼 됐다 아뇨 아뇨 저만 보인다 저 안보여는데 안 보여 너무 실듯이 아까 지민이랑 다른데 이동할 때 이렇게 망거리는 코디 이사기 할 때 이렇게 이사기 할 때 이렇게 이사기 할 때 이렇게